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7월 8월 소띠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소띠운세 분들 제가 5월달 6월달에 기인을 만나서 코뜨레를 뚫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인을 잘 만나셔서 좋은 성과들 많이 누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내 힘으로 헤쳐나가는 일이면 일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힘, 다른 사회의 다른 분들의 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5월달 6월달에 그러한 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자 그래도 7월달 8월달에 우리 소띠운세 분들이 송아지를 낳고 조금 쉬는 그런 운기들이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아지를 막 여러 마리 낳고 좀 쉬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송아지를 낳은 만큼 건강적인 컨디션은 좀 예민해지는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산적인 형태에서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돈은 벌지만 건강적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해 나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28살이 되는 전축, 정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7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다사다나하다. 변동수와 이동수가 드는 형국이다. 조금 이제 건강적으로 그렇죠? 예민해져서 가만히 있고 싶은데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자 8월달은 요런 것들이 아 조금 시간이 걸린다. 너무 급하게 대체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래도 인덕과 재물이 따르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주변에 결혼을 한다거나 출산을 한다든가 경사가 난다든가 아무튼 나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좋은 부분이고 인턱적인 부분에서도 식구가 늘고 밑에 직원들이 늘고 동료가 늘고 내 식구 내 편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긍정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휴식이 필요하고 여행이 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벗어나서 다른 뭔가 내가 식견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충전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휴식하고 충전은 다른 거예요. 휴식은 그냥 집에 와서 내가 누워서 잠만 자면 휴식인데 충전은 내가 여행도 가고 내가 다양한 취미활동도 하고 이런 걸로 충전을 하는 거니까 충전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그래도 횡재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저것 금전에 있어가지고는 다양한 형태로 내가 생각스러워하는 금전이 많이 생기겠다. 뭐 위로금이라든지 축하금이라든지 내가 퇴직을 했으면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다양한 횡재수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자 건강적인 부분만 잘 잡으시면 굉장히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마흔 살이 되는 의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7월 달은 어떨까요? 짠! 아하 실현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이것저것 조금 일사들이 좀 안 풀리는 게 느껴지네요.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될지 보니까 8월 달에는 아하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공수도요. 내가 휴식은 필요한데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여기저기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거는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이 일들을 무탈이 다 해놨을 때는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큰 보상과 결실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헛된 일들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인턱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좀 주변에 무능력한 상사라든지 나한테 일을 미루는 동료라든지 나를 조금 신경 쓰게 하는 가족들이라든지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일들을 좀 주는 인연수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인턱적인 전망은 좀 낫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 당연하게 컨디션의 난조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수면상이라든지 소화불량 일상생활의 컨디션의 난조는 꼭 따른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럴 때 유행병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눈병이라든지 감기 몸살 여름에 감기는 멍멍이도 안 걸린다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당장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추후에는 큰 보상이 많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조 온다 생각하시고 일들이 많겠지만 좀 이제 딜을 생각하면서 금전적인 금융치료를 생각하면서 잘 버텨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52살이 되는 개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7월달 어떻게 될까요? 짠 아하 일사가 만사가 형통하다 라고 오랜만에 할머니 깃발을 뽑으셨고 자 8월달은 어떨까요? 살펴보니까 짠 아 조금 시련과 고난이 있다. 내가 너무 방심했다 이거는 좋은 운기를 내가 그르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거는 이제 일단 운기가 들어왔을 때 7월달에 계획적인 부분을 잘 도모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금전과 관련된 좋은 문서운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매, 부동산, 영업, 연봉협상, 취업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전이 도움이 되는 문서가 좋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연봉협상도 시도하시고 취업했을 때 돈 얼마 받고 싶냐 하면 연봉도 막 크게 크게 부르시고 하세요. 알겠죠? 인격적인 전망에서도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펼쳐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것만큼 우리가 사회성을 가진 인간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만큼 기쁘고 만족감을 느끼는 날이 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도요 일상생활의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운동도 좀 시작하고 취미활동도 좀 가지시면서 폭넓게 다양한 인간관계, 비즈니스적인, 활동적인 부분도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리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당장에 내가 뭐 큰 돈이 들어오고는 이런 건 아니지만 내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운기들 그쵸? 아까도 말했다시피 연봉협상 뭐 이제 내 아파트 가진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든지 중고 뭐 물품을 샀는데 갑자기 뭐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급등한다든지 가치가 올라가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것도 손들고 코 푸는 경우로 좋은 일사들이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64세가 되는 신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7월 때 어떨까요? 짠! 아하 다 싸잖아. 역시나 조금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8월 달에 이런 게 잘 해소가 되니 살펴보니깐 짠! 어우 그러네요. 야 이거는 진짜 큰 전화위복이 되겠다. 약간의 어려움이 내가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결실을 거두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그런 운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공수도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힘들을 많은 사람들 같이 극복해 나가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 예로 우리가 전세 피해 같은 걸 우리가 당했잖아요. 예를 당했다 치면은 나 혼자만 극복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은 같이 이렇게 승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같이 승소해 나가는 형태. 내가 좀 위기와 실현과 고난에 빠지지만 무탈이 다른 사람들의 힘을 맞춰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하고 자 이제 인턱적인 동망은 그리고 나를 좀 도와주는 인연들이 많아요. 특히나 위기일 때 나를 도와주는 기인 아 저 사람은 진짜 내 생명의 은인이다 할 만큼 나의 좀 뭔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하니까 이럴 때 말 한마디 우리가 이제 행동 하나가 중요하지 않을까 괜히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못해가지고 그런 것들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좀 큰 병에 대한 시술이라든 수술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결과적인 부분은 잘 챙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은 사실상 이때는 내가 돈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형태 건강적인 부분도 돈으로 해결하고 내가 안 좋은 사건 사고도 돈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나가는 금전은 있겠지만 그 금전의 값어치는 굉장히 뛰어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때는 금전에 대한 부분을 아끼지 말고 팍팍 쓰면서 지금의 위기의 상황을 빨리빨리 극복해 나가는 게 굉장히 돈적으로 아끼는 거다. 어떻게 보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소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송아지를 낳고 조금 휴식을 취하는 우리 소를 보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건강적인 컨디션은 조금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 위기를 벗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탄력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네 삶이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죠. 근데 이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좋은 일이 있는 만큼 힘든 일도 있게 되는데 이 힘든 일을 잘 겪어 나가는 자들이 이 인생을 또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띠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혜로운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되고 잘 헤쳐나가시기를 하려는 용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